자 2번 아파트에서 친구가 자격을 없으시는데 나는 문재아 똥그람 X 네 나 하나 둘 뱉으세요 이렇게 뱉는거야 똥그람 X 네 자 X 정답 이거는 실제로 여기서 지도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야 나는 1층에 있었어 야 새끼야 너 미친 짓 너만 남의 물건을 훔치면 어떡해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거 CCTV는 녹음이 되어야돼요? 안돼요 너의 결계를 진정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100이면 99번 그래서 너는 공범으로 X 된다 너는 왜? 마늘을 받기 때문이야 공범을 공범처럼 먹는데 실제로 네 이렇게 뭔지는 몰라 하나씩 하나씩 고맙습니다 네 제